지난주 금일 두 번째 사의를 표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죠. 박찬근 기자, 김 총장이 발표한 내용 어떤 것들이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오수 총장은 다시 한번 검찰을 대표해서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김 총장은 이어 검수한 박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되는 사계특위의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빠르면 1년 6개월 안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9월 초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6월 지선 선거사범 수사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2일 김 총장이 출근길에서였던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전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중재한 내용을 미리 들은 게 아니냐는 의혹들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이런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중재한의 중자도 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도 간부 회의를 하다가 뉴스 속보를 보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한편 대검은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검수안박 입법 추진 상황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SBS 박찬근입니다. 박찬근혜 기상캐스터